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쇼케 헤르질을 나왔어요. 창경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여기 헤르질을 하다가 또 우리 꼬마를 만나서 우리 함께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경이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에요? 많이? 많이? 한 5마리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5마리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더 잡아야 되나? 5마리만 잡으면 더 작아야 돼. 아 너무 작아? 한 10마리만 잡으면... 10마리 잡겠나? 근데... 되게 잘 나와요. 어 그래? 안전하게 걸어다닐 때 조심해야 돼. 넘어지면 안돼. 응. 어휴... 이거 보여줘야지. 볼뱅이? 어... 볼뱅이네. 어휴... 자... 먼저 봤는데... 어휴... 엄청 많네. 여기... 바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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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 크다 그지? 예... 그게 소라이? 그런거 잡으면 돼? 이야... 소라가 있네? 여기 하나 잡았는데? 네? 소라 여기 있잖아. 소라... 아까 소라 잡았어. 잡아봐. 이야... 여기 소라도 있다. 이야... 크다. 예... 좋다. 크다. 여기도 있다. 소라 여기도 있다. 맞네. 빨리 와. 여기도 있고요. 우리 소라 잡으려고. 여기도 있고. 이야... 이제 꽃게 좀 잡아보자. 소라는 말고 꽃게. 잡아봐. 와... 이 정도면은... 진짜 큰데. 허... 어디? 야... 여기 물어갈라. 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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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안 꼽게. 큰게 다 도망갔나? 좋습니다. 굿! 물색이... 요 가에는 좀... 나오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색이 안 나와요. 오... 크네. 물은거 봐. 참... 좋습니다. 시장 꼽게. 그러니까 좋다. 야... 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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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거 잡아. 잡아봐. 와... 이 정도... 여... 오케이. 야... 이런거만 있네. 오... 이거 소라 또 있다. 네? 소라 커요? 어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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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좋습니다. 아주 소라. 이야... 크죠? 예... 소주 또 갖고 주셔요? 아이아이... 우리는 뭐 매일... 매일 잡아먹으니까요. 소라 있잖아. 인창경은 소라. 여기 소라. 소라. 아... 좋아. 잘 보면 소라 많아. 여기 있다 거기. 여기 있다 거기. 여기. 여기. 왕물은 또 있다. 여기 안에 잡았어요. 와... 소라. 와... 소라 엄청 커. 어디요? 여기. 이게 파묻혀 있는게 다 소라에요. 여기. 어디. 소라 있잖아. 좋습니다. 이거 소라. 그러니까. 중꽃게 다. 방색감이네. 하... 하... 진짜 크다. 하... 이런걸 잡아야. 이런걸 잡아야. 제대로 된걸 잡는거지. 그죠? 잡어. 고짜라 소라. 어... 잡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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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다. 장경아. 잡았어? 여기 소라. 소라. 어디. 어... 커. 야...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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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잡아야 되겠어. 어... 소라 잡아야 되겠어. 소라. 지금 난리났어요. 난리났어요. 여기 바닥에. 바닥에 밟히는게 소라에요. 어디 있잖아. 네. 바닥에 밟히는게 소라야. 소라가 다 커. 어디 봐봐요. 야... 봐봐. 바닥에 밟히는게 다 이래. 소라. 네. 꽃게보다 더 많은게 소라에요. 뭐 아무거나 잡으면 돼. 네. 아무거나 잡자고. 아무거나 잡으면 되지 뭐. 소라도 괜찮고. 네. 돈은 소라고 뭐고 그냥. 네. 근데 까만데 뒤져보면. 이봐. 와... 야... 다 주먹소라야. 다 이렇게. 까맣까맣한데 보면 다 소라에요. 까맣까맣한게. 뒤져보면. 우와... 우와... 대빵이야? 이봐. 대빵. 좋다. 꽃게보다 소라가 더 많아. 여기 봐.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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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우 어. 거기도 있고. 주워 넣네. 막 주워놓아. 와요. 바닥에 밟히네게 소라 여기. 여러분들을. 여기 바닥에 밟히는게 소라에요. 오우. 집이야... 이런건 진짜 크다. 여러분들... 진짜 크네. எ. 암튼. 엄청 크네 이거고. 야 꽃게 웬 마리 잡았어요 오늘 저 10마리 잡는다고 했잖아요 못 잡았어요 쏘라 어디 봐봐 야 큰거 없어요 꽃게 좀 보여줘 야 겁나게 어 뭐야 야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야야야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고 야 야 잡으러 왔다고 잡으러 왔어 이것이 아 아 아 아 아 어디 어 호나가 뭐 소란 뜻은 철학 하자 그 바닥에 에 소란 잡자고 아 아 바닥에 소라가 깔렸어요 지금 꽃게 잡으러 와서 그랬지 저희가 왜 이렇게 큰건 아니고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영상이 나올적은 잡았어요 도게 많은 사람만 이렇게 큰거 같아 例은가 엄청 많아 물새가 안나와서 소라좀 잡고 그래 어디 볼까 한번 보죠 아 작긴 해도 그죠? 살려주고 아 그리고 무덤 여기서 또 무덤을 좀 또 찾아야 되겠네 장어? 그래? 장어 있다고? 장어 잡아야지 너무 빨라? 그럼 빨라지 그럼 뭐 빨른데 니가 더 빠르게 잡아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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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꺼? 그쵸? 으 와 좋죠? 좋습니다 아 아 소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가 밟힐 정도로 있는데 여기 있다가 해볼께요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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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글댕글한데 꽃게는 많이 못잡고요 소라 소라만 많이 주워가고 뜻하지 않게 소라만 발 디딜티비 없이 소라 말았는데 꽃게 꽃게 잡으러 가냐고 소라 몇 마리만 잡고 말았는데 다음엔 소라 잡으러 와야 되겠어요 발 디딜티비 없어요 이럴 협약 그린